제가 찬양을 하면서 머릿속이 좀 복잡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마음이 열려서 설교가 잘 전달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정해놓고 내려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제가 충청도식 개그한다고 해서 충청도에 대한 편견이 여러분들 생기진 않으시겠죠? 그럼 한 개 하겠습니다 어느 날 충청도 사람이 음식을 먹었대요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었대요 음식이 맛이 별로네요 이렇게 하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나 제공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충청도식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집 식구들은 다이어트 걱정은 안 해도 되겄어 라고 합니다 마음 문이 좀 열려지셨나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려니까 좀 긴장이 돼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부족한 것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로 잡았어요 그런데 손아람 목사님에게 제가 공유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통한 건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6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창세기 17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99세입니다 99에서 86을 빼면 13년이라는 간극이 발생하죠 이 13년간의 행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불충, 불신앙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의 근거는 바로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에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불손하게 대한다든지 적대시한다든지 무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특히나 그 사람에게 내가 아쉬울 게 없고 그 사람이 내 삶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볼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꼭 이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족장의 아버지, 온 열방의 아버지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99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 16장 16절에 의하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두 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세월 나이를 대비시킨 것일까요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대비시킨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99살을 먹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이 에피소드에 대한 일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13년간의 행간을 넣을 수 있는 암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자는 경수가 끊겼고 남자는 99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한계를 아브라함이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 대신 이스마일을 자신의 상속자로 제안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되게 건방지네? 하는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투로 제안할 수가 있죠? 이스마일이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13년간 아브라함의 행적으로 아브라함의 심리상태, 신앙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13년이 흐르면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일은 소년으로 자랐겠죠 그러는 중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의 성장을 마음껏 즐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주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자녀를 키울 때와 가장 큰 다른 점이 뭐예요? 자녀를 키울 때는 그 자녀가 어떻게 컸는지 몰라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얘가 결혼한대요 근데 손주는 어때요? 하루하루 다른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노년에 얻은 이스마일이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사례가 낳을 아들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 된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난한 땅으로 이주할 때 75세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한참 흘러도 사례의 배가 불러오지 않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반신반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겼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부셔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면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일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크게 조명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때는 자기가 부리던 하인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 착각하기도 했고 사례의 요청을 핑계삼아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일을 얻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이라 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늦게 얻은 이스마일의 재롱을 지켜보면서 사례가 낳아줄 자식에 대한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일과 보낸 13년이라는 기간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세상살이일 수도 있습니다 늦둥이를 얻은 아버지로서 하루하루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게 여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처신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후사를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급기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대목은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 샤다이의 번역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엘로힘 야회가 많이 사용됩니다 야회는 한국어로 여호와로 표현합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전능한 하나님 곧 엘 샤다이가 등장합니다 엘 샤다이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전능한 하나님이 언급된 성경의 맥락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를 번성케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런가 하면 창세기 28장 3절에서 이삭이 야구백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는 항상 언약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 번성을 약속하시는 것을 성경의 맥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복을 빌어준다든지 물질이든 정신이든 도움을 준다든지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자손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표현된 엘 샤다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지 왜 복을 주시는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의미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말이죠 엘 샤다이에서 엘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의 전능안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샤다이인데 이 어원을 추적할 만한 히브리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웃 나라의 아랍어나 아카드어에서 그 근원을 추적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본래 샤다이라는 단어는 샤드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샤드는 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엘 샤드로 쓰이지 않고 엘 샤다이로 쓰였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도 아니라 쌍수로 쓰였다고 합니다 쌍을 이루는 두 개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 두 산은 곧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 샤다이는 못할 것이 없는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남성적 이미지라기보다는 포근히 안아주는 모성적 이미지 어머니의 품이 그 속에 들어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자녀가 언제라도 달려가서 힘듦을 이야기하면 자녀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자녀가 힘들어 눈물 흘릴 때에는 자녀의 눈물을 말없이 닦아주시고 자녀를 위해 밤낮 없이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본인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이 식사를 거르면 가슴 아파하시며 쌈짓돈을 꺼내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결국 엘 샤다이는 성도가 힘들어할 때 낙심할 때 지쳐있을 때 성도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엘 샤다이는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엘 샤다이는 성도의 메마른 마음을 풍요롭게 적시면서 자손과 복과 번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13년 만에 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걸까요?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데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5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시면서 많은 후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름까지 새로 지어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이름에 집어넣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내 아이를 바라는 부모님에 의해 딸의 이름이 종종 남자가 되곤 했죠 귀남이 들어보셨나요? 드라마 제목이 뭐죠? 아들과 딸 맞죠? 귀남이 동생도 있었던 거 아세요? 후남이래요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둘 다 여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족장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지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십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혼자 고고하게 살다가 몇몇 사람에게서만 존경받는 차원에서 떠나 가족과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 많은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불충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신 것일까요? 왜 하필 그때에 엘 샤다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셨고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이삭과 야곱에 걸쳐 반복되는 언약갱신 역시 믿음이 연약해지는 족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언약갱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극율하심,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때로 부딪히던 어려움에 낙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또는 여기가 조사오니 하며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성도의 믿음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전에 해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성도에게 하늘의 복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극율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깊이 깨달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엘 샤다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1절 하반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은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일생의 모토로 이 말씀을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덧붙여서 그 걸음걸이에 대해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언은 탐임입니다 또는 탐입니다 이 단어는 희생제물과 관련하여 흠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외적으로 희생제물이 아니었을 때 이 탐임 또는 탐이 사용된 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욕입니다 욕도 완전한 사람, 의인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어떤 동물을 잡아 드렸습니까?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의 반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리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 흠 없는 것, 점 없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쓸 것을 구별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것을 드렸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 삶의 기준이 나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흠 없는 제물로서 살기 위해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몇 구절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중반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은 후에 다윗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흠없는 재물과 같은 헌신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제 엘 샤다이, 하나님 그분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흠없는 재물과 같은 헌신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같이 따스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나누기를 원합니다